안녕하십니까 고가희 입니다. 오늘은 그 12연기 중에 먼저 그 7번째 그 수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에 대해서 가래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가래라는 말은 목마를 갈 자에다가 사랑의 자를 써요. 그런데 이제 목마르다는 말은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마르다는 말은 절박하다 이런 의미를 갖죠. 절박하게 에인데 에라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그 심장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에게 심장은 그것 자체가 목숨이었죠. 그래서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사랑의 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사양적인 개념으로 무슨 뭐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인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소중히 한다. 내가 아주 정말로 이거를 굉장히 소중히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현대적인 단어의 해석을 가지고 그 이 문장 이 글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 뭐 제가 출가하기 전에 또 그 다음에 세속이 있을 때 많이 들었었던 얘기는 아 저런 참 이상하게 사랑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사랑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무슨 사랑을 금기시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게 하니까 스님들은 혼자 살아야 되고 뭐 그래서 뭐 이성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막 갈라놓고 막 이런다고. 그 이상한 종교라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큰 선생님들도 부처님은 이 가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애착을 버려야 된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혼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 사실은 이 땅하라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니고요. 왜 그런 말이 아니냐면 그 초기에 의해서 수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수가 일어날 때 상과 사가 함께 일어나고요. 상과 사가 일어나는데 그 수는 그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얘와 함께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게 가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좋은 놈만 사랑하지 좋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낙수만 사랑하지 고수를 사랑하지 않겠죠. 불고불낙수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는 고수도 가래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낙수도 가래로 진행되고요. 불고불낙수도 가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 아마 각인효과 이런 말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보면 실제의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패턴 인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패턴과 비슷하면 한두 개 정도 빠져 있어도 그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에 이만큼 손잡이가 잘라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만큼이 없어도 이 전체적인 패턴 속에서는 이것을 커브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슨 느낌이 나요. 커브라고 하는 각인효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커브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그렇게 각인되고 나면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목마르듯이 정말 그 놈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효과가 일어나요. 가래 때문에. 그래서 이 가래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이런 그 땅아라고 하는 이 가래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 가지의 존재하는 그 사랑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은 이것은 욕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색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무색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 가지고 욕망을 일으키거나 또는 색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거나 또는 무색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욕망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색을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색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땅아라고 한다. 가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괴는 또 무슨 말이고 색에는 또 무슨 말이고 또 무색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요괴라는 말은 욕망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욕망이 투영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게 돼 있냐면 이름을 갖다 붙이게 돼요. 욕망에 대해서. 욕망이 없는 것은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름을 떠올리게 되고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붙여서라도 만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욕망에 대해서 투영되어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서 사랑하게 되고요. 그게 요괴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름 붙여져 있지는 않아요. 새로운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색으로는 있어요. 그냥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가 욕망이 투영된 존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보인다고 하는 말은 그것 그렇게 보이게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이미 맵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맵핑이 된다는 말은 실제의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서 그 대상에서 뿅겨져 나오는 그림자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그 그림자를 감지하게 돼요. 감각 기능이. 그래서 감각 기능이 그 그림자를 감지해서 감지한 그림자를 뇌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신호가 생체 신호로 바꿔서 뇌에다 전달하게 되면 그때 뇌는 그것을 가지고 아 이것은 이럴 것이라고 하는 패턴 분석을 통해서 대상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요런 파형일 때는 요런 모양 요런 파형일 때는 요런 모양 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생명체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화하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낸 능력을 키워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맵핑 되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우리는 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드러나 있는 색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것은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것들이 그 구별을 짓고 만들어냈다면 거기에는 이름이 붙겠죠. 그렇게 나의 욕망이 투영되었을 때는 그것은 요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욕망이 투영되지 않은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 지금 여기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 보이나요? 걔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왜요? 그런 것들이 그런 개념이 있다고 여겨요. 그런데 걔는 어때요? 실제의 외부로 눈으로 확인되는 색으로서의 모습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무색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무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과 이미지와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괴를 일으키고 세계를 일으키고 무색계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런 각인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가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래는 언제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평상시에 가래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대상이 다양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면 그것 그 용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죠. 이것을 컵으로 보고 인식하고 얘의 가래를 일으킨 사람은 항상 이런 모양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컵이라고 하는 가래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거라고 말하면 내가 만약에 아 그거 컵이 아니고 쌀 담는 그릇이야. 아니면 뭐 대빡이야 뭐 이런 거로 내가 다른 용도로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심한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항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저항감이 일어나는 것이 가래 때문에 저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가래가 없다면 저항감이 일어나겠어요? 받아들일 일이지 그게 저항감이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저항감이 끊임없이 생겨나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그러죠. 우리 언어에서도 끊임없이 저항감이 일어나지 않나요? 한국말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국말이 저항감 없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말을 외국 사람이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굉장히 저항감으로 드러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땅화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저항감이 없다면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고정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즉, 생각이 우리는 하나로 고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 생각이 유연하게 바뀐다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벗어나면 땅화가 그 사람의 가래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판가름의 잣대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 가래가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얘기해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거여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조금 희박한 사람들은 그거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느낌 때문에 그것이 그 느낌이 하나의 각인 효과를 일으키고 그것을 어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시켜 놓는 개념이 가래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 있으므로 이 가래가 있어요? 느낌이 있으므로 가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애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느낌이 있으므로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느낌이 없다면 가래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도 소멸한다고 하는 연기법칙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느낌이 없으면 가래가 안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 쌈, 우다, 하나로 묶여진 하나의 덩어리와 같은 개념인 거죠.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래가 일어나면 이 가래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그 가래가 일어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가 이 가래가 볼 때마다 컵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매칭되다 보면 매칭되다 보면 이것은 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을 이제 취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우빠다나라고 말하고 번역어로는 취라고 부르는데요. 이 취는 귀자 옆에 손수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터에서는 그 사람이 몇 명 죽였는지 뭐 이런 거를 귀를 잘라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취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이제 다른 것으로 보면 또 다른 번역자는 이거를 수라고도 번역했어요. 아까 이제 먼저 시간에 그 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배를 이제 거래하고 주고 받는 것을 그려놓은 글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때는 아마 이 번역자를 취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수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취라고 생각한 사람은 무엇을 가진다는 뜻으로 의미를 이해해서 우빠다나를 번역했을 거고 그다음에 수라고 번역한 사람은 그것을 넘겨 받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넘겨 주고 넘겨 받았다는 의미로 아마 얘기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에 대한 취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요러한 음파에 대해서 우리는 요런 의미라고 하는 취가 생겨나는 거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 개념을. 그래서 언제나 그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취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이 취를 네 가지를 취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글자에서 보면 위사취 이렇게 말했는데 수연취자 온화위취 이렇게 말했을 때 위사취 네 가지의 취를 이루는 것이다. 일자 육취 그 다음에 이자 견취 삼자 금취 사자 아 어취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취한다는 거에요. 욕망을 가진다는 거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고 받았겠죠. 누구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하고 주고 받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엄청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지고 관심을 안 가져. 그러면 그거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욕망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그것이라고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욕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취입니다. 견취는 견해를 취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견해를 취해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말해요.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중에 순수하게 나 혼자 생각하고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생각 하던 말 이런 것을 내가 취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대로 씹었다가 다시 내뱉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견해를 취해서 살기 때문에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보여서 살게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다고 말하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착하다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안 착한 사람 많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착한 사람 많아요. 다만 우리는 견해가 비슷하니까 그것을 좋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견해를 취해서 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그 세상이 그런 식으로 작동했던 적은 사실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견해의 무리를 만들고 그 견해 속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희락락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견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금취는 개율로 금하게 되는 것을 취했다는 말이죠. 개금취라는 말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개율을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개율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지 않나요? 살생하지 말라 지켜야 되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지켜야 됩니다. 개율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개율은 금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부처님은 개율을 이거는 개금취라는 말이 좋은 말로 쓰인 말 아니죠. 개금취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불교 내에서는. 그러면 개금취라는 말을 부처님은 개율을 어떻게 봤을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나요 혹시? 개율은 어디에서 배웠어요? 사막에서 배웠습니다. 개율은 배워야 할 일이지 금할 일이 아닌 거예요. 개율을 만약에 금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밥도 먹을 수 없어요. 밥 먹는 행위는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과학물 안 먹습니다. 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어요.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는 개율을 지키려면 식물은 먹어도 되고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럴까요? 아니 식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또 무슨 딜레마가 생길까요?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균과 또 그다음에 미생물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세포들도 각각의 생명체들이죠.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체들도 죽어요. 그러면 먹어도 살생을 하는 것이고 안 먹어도 살생을 하는 거예요. 개율이 지켜야 하는 일일까요? 그래서 개율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양식이 똑바른 삶의 방식을 갖게 돼요. 개율을 극단적으로 밀고 간 사람들이 자인하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님들은 머리를 삭발을 하죠. 칼로 이렇게 밀거나 아니면 기계로 이렇게 잘라내요. 그렇죠? 가위로 잘라내거나. 자인하교도들은 뽑습니다. 밥도 지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살생을 하게 되면 그 살생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업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업이 증가하게 되면 순수 영혼이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밥 먹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자들이 준 행위, 준 음식만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잖아요. 그것도 먹는 건 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 면제부를 주고 그걸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끊임없는 모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계율은 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게 개금치죠. 그 다음에 아어치라고 하는 것도 있죠. 아어치는 뭐냐면 자아에 대한 아트만 또는 아따 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에 대한 그 말, 언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컵이라는 말을 했어요. 컵이라는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아, 컵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언어로 내뱉은 말을 끊임없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느낌에 의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가 일어나면 그 가래에 대해서 취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고 내가 취의를 가지게 되는 순간 욕망에 대한 것 견해에 대한 것 또 그 금기된 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실체로서 의 언어로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빠다나라고 말하고 얘를 우리는 번역할 때 취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다른 그 번역자는 이것을 수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참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쉬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수라고 번역했으니까 어떤 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진짜 참 곤란하죠. 이게 그런 게 우리한테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점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그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언어로 일관되게 번역을 했으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의 공통적인 부분을 유추해 낸다면 유추해 낸다면 이 원래 번역하려고 했었던 그 단어의 뜻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조시대 때 써는 언어본만 해도 우리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합니다. 별로 오래된 일도 아닌데 의미가 벌써 많이 변했죠. 그래서 표음문자로 되어 있는 글자들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의미가 변하면 그 원래의 의미를 찾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에서 쓰고 있는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와 그 다음에 고대에 썼던 산스크리토나 빨리어가 부처님 그 같다고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원래의 의미가 명확하게 그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장할 뿐이죠.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됐다면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보면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한테도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다면 지금 우리와 같이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사유도 많이 한 기본적인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깨달음이 쉽게 접근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2, 3천명씩 선빵에 열심히 정진을 해도 깨달았다고 얘기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부처님이 법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법이 어렵다기보다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여서 우리가 계속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잠깐 주지를 좀 산 적이 있었는데 조적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기둥을 이렇게 큰 기둥을 한번 쌌어요. 근데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블록으로 차특 사오긴 했는데 그게 기둥으로 완성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그분은 와가지고 하루만에 엄청나게 큰 기둥을 싹 싸고 가시더라고요. 그분과 저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분한테도 눈, 코, 이끼 다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도 다 있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있었고요. 오히려 그분은 저보다 연세도 많았고 신체적인 능력도 나보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쉽게 쌌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달려들었으니까 그게 아무리 높이 쌓으려고 해도 쌓아지지 않았던 것일 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했다면 그것은 확인하고 넘어갈 일이고 그건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달려들었다는 거죠. 사실 불교를 공부한다고 말하면서 부처님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이 직접 읽었나요? 그렇지도 않죠. 남이 번역해놓은 거 읽고 그 번역이 정말 잘됐다는 보장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 번역이 정말 잘됐다면 번역한 사람은 벌써 깨달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죠. 번역한 사람 치고 깨달았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번역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 와서 들어보고 눈 있는 자 와서 보라고 말하잖아요. 부처님 법은 실제로 듣고 보고 확인해야 될 법인 것이지 그렇죠?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실제로 확인할 일인 것이지 내가 부처님이 깨달음과 관계없이 동떨어져가지고 그거 상관없고요. 얘기 들을 것도 없고요. 나 자선에서 깨달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자가 또 그 다음에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이해되지 않았다면 이해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반복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그는 한 발자국 수행이라고 하는 한 발자국 첫 발자국을 띌 수 있어요. 그 전에 하는 것은 그거는 수행의 첫 발자국을 띈 게 아니라 그냥 삽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12년기를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답답해서 답답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유튜브만 들어보면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자기 안에서 확인할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에도 마지막 유언이 그거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고 말했잖아요. 법이 확인되는 곳은 어디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 확인돼요. 그거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오늘 강의 방의 보건 보건 찬유 방의 融 ба